안녕하세요. 저작권 3분 뉴스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마당에 대한 Q&A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공유 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작물 대표 누리집입니다. 그럼 Q&A와 관련해서는 제 옆에 계신 허재윤 주임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공정이용지능팀 허재윤 주임입니다. Q&A 소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앞에 놓여진 것은 저희 공유자작물 리플릿과 활용사례집인데요. 먼저 리플릿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자작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사례집은 공유자작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유마당 무리집 내 자료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유마당 Q&A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공유마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공유마당은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작물을 제공하는 저작물 놀이집입니다. 공유마당에는 음악, 미술, 사진, 영상, 폰트, 업무튼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공유자작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자작물은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과, 그리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한 기증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놀이 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네요. 네,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은 CCL 저작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CCL에는 6가지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 등이 모두 자유롭게 가능한 CC BY 저작물, 그리고 변경과 비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 CC BY NC 저작물, 그리고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변경은 금지된 CC BY ND 저작물, 그리고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변경된 저작물의 동일한 이용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CC BY SA 저작물, 그리고 CC BY SA 저작물에서 상업적 이용 금지가 추가된 CC BY NC SA 저작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적 이용과 저작물의 변경이 모두 금지된 CC BY NC&D 저작물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 주셨던 내용에서 저작권 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작권 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작권 정보는 저작물명, 그리고 저작권자명, 출처, 이용 조건을 말합니다. 공유마당의 음악 저작물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저작물 제목인 본소품, 그리고 저작권자명인 신대경, 그리고 출처인 공유마당, 이용 조건인 CC BY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표시 위치는 정해진 곳은 없지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제작할 때 배경음악으로 공유 저작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영상 엔딩 크레딧 또는 영상을 게재하는 누리집 설명란 등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창작한 저작물을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마당 회원가입을 하신 후 메인페이지 하단 저작물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창작물을 첨부하고 작품의 제목과 창작의 키워드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CC의 조건을 선택하고 하단의 저작물 공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공유가 완료됩니다. 신청한 내용은 공정위험진흥팀에서 심사를 거친 후 공유마당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마당 Q&A 베스트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질문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 통합 누리집과 공유마당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정말 아 힘들어 공유마당은 이제 자... 아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 아닌데 좀 보면... 이게 좀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아 이게 좀 왠지 다 길어요. 왠지 다 길어요. 자수권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형 허락 표시 전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의 공공도 등록만 하고 시험을 저작되었습니다. 시험 많이 천천히 하세요. 저번에 다 6시까지 했어요. 저작권자가 구형한 일정한 기권에 따라 공공기간의 공공도 등록만 하고 시험을 저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창업을 들었습니다. 애베저기에서는 저작권에 따라 공공기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간으로 소통하는knife